네, 안녕하세요. 심학사 인생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20일 장중 긴급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공개적으로 좀 올리려고 하는데요. 장중에 지금 셀트로넬 레키로나가 항체 치료제가 오미크론 변이에 완전 무력화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레키로나만 연구한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승인받은 항체 치료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미국의 두 개의 항체 치료제죠. 릴리사 거, 리제론사 거, 레키로나게 무력화다 발표가 난 기사인데 어쨌든 그 항체 치료제라는 게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사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고 사실 이게 공식적으로 무력화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향후 더 많은 연구와 공식적인 내용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오미크론이 아닌 또 다른 변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더욱더 이제 사실상 이제 항체 치료제의 어떤 무력화 이런 부분들은 또 가시화 될 수 있는데 이걸 준비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차분히 짚어드리면서 이제 이번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할지 생각을 해야 될지를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그 기사부터 한번 보죠. 오전에 나온 기사예요. 이거 나오고 나서 셀트론 3인방 주가도 한 2%대로 좀 밀렸는데요.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밀린 건 아니에요. 사실 지금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주가에는 거의 이제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락은 좀 제한된다. 이 정도로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항체 치료제 중 두 개만 오미크론의 효과다. 미국 긴급 비축 돌입했다. 효과 있는 항체 치료제를 긴급 비축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레키로나주는 완전히 무력화라는 소제목을 통해서 상당히 좀 겁나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네요. 전 세계에서 개발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중 오미크론 변이를 상대로 치료 효과가 확인된 것은 단 두 개뿐. 여기에 지금 한국의 레키로나가 지금 포함이 안 됐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어떤 결과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된 오미크론 변이를 상대로 각국의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오미크론은 현재까지 개발된 단일 클론 항체 기반의 모든 치료제들에 대해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저항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이제 워싱턴대 의과대 연구팀이 연구를 실험을 했다고 해요. 실험실 딴에서 아마 했겠죠. 동물 임상 이런 쪽은 아닐 거고 당연히 더군다나 사람에 대한 어떤 실험은 아닐 거고 실험실 딴에서의 어떤 결과가 우리가 온전히 맞다고 볼 수 없는 게 우리 이제 질병청에서 했던 실험실 연구에서 기존의 어떤 변이들이잖아요. 델타라든지 이런 변이 효과 없는 걸로 나왔는데 동물 임상 넘어가니까 효과 있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완벽하게 맞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효능이 있는 걸로 나왔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어느 정도 이 변이에 대해서 효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릴리사꺼, 리제네노론사꺼, 그리고 셀트리온의 레그단비맙 이렇게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걸로 나타난다고 보도됐다. 반면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꺼, 이쪽은 바이러스 억제력이 좀 줄어들었다 해서 조금은 있는 효능이 좀 있는 걸로 좀 나온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비르, 그리고 이제 GSK가 공동 개발한 소트로비맙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이제 소트로비맙도 다른 변이에 비해서 오미크론의 경우 투입량을 3배 이상 늘려야 억제 효과를 보이는 걸로 나타났대서 투입량을 3배 이상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지금 현존하는 항체 치료제가 상당히 좀 무력하다. 부분분적으로 효과 있는 것도 있긴 했지만 어느 정도 다 이제 무력하다고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보건당국은 지난 주부터 소트로비맙을 비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비르 거를 지금 비축하기 시작했다. 주별로 감염, 이병건수 오미크론 유병률에 따라서 소트로비맙을 배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은 예상할 수 있었죠. 어느 정도는. 오미크론 변이 자체가 스파이크 단백질 변이에 이제 집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예견되어 왔고 아마 셀트론도 이제 인식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이제 델타 변이 부터 계속 변이가 발생하는 걸 보면서 CTP63을 개발한 분명한 이제 이유가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내다보고 준비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또 다른 또 변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경우에는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변이가 많이 발생해서 항체가 이를 감지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고 어쨌든 네이처에서 얘기하기로는 항체 치료제들이 소용없게 된다면 의료진들은 중증화를 막을 수 있는 핵심 도구를 상실하게 된다 해서 지금 이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쪽으로 관심이 좀 쏠리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항체 치료제가 오미크론 변이에 조금은 이제 무력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예건이 되어왔다. 그래서 이제 셀트론은 지난달 11월 29일날 나온 내용입니다. 다들 뭐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좀 까먹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셀트론은 오미크론에 대한 그 효능 실험을 했습니다. 네. 오미크론에도 먹히는 흡입형 치료제 개발 박차해서 그 이제 ctp63을 흡입형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사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셀트론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리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칵테일 흡입형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낸다. 셀트론은 29일 성공적인 레키로나 개발 프로젝트에 이어서 향후 우점종으로 발전 가능한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후속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재 셀트론은 항체 치료 플랫폼을 다원화하기 위해서 흡입형 항체 치료제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또 팬데믹 초기부터 구축해온 칵테일 후보 항체 프레서 변이 바이러스 대응력이 가장 우수한 후보 항체 ctp63을 선별 글로벌 임상 1상도 연내 종료할 예정이다. 셀트론은 최근 ctp63에 대한 임상 1상에서 환자 투여를 종료하고 12월 중 관련 시험 데이터를 확보한 후 동시에 개발 중인 흡입형 치료제와의 개발을 결합을 추진한다. 변이 바이러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 초기부터 흡입형은 칵테일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당초 목표였다. 특히 ctp63은 최근 구조 분석을 통해서 바이러스 항원 결합 부위가 현재 확산세가 예상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변이 부위와 겹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서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강한 중환응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셀트론은 확실한 중환응 확인을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신뢰 해당 항체 슈도 바이러스 중환응 테스트를 진행하는 한편 흡입형 항체 치료제의 후속 임상은 cdp63을 결합한 칵테일 흡입형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규제 기간과 가능성 여부를 다진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제 경부용 치료제의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편의성 흡입형이죠. 그래서 흡입형은 투약 편의성이 좋고 폐를 통한 항체 전달 비율도 정맥주입형에 비해서 수십배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더 적은 양으로 같은 효과를 내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셀트론 관계자는 레키로나 ctp63 칵테일 항체 흡입형 개발 성공 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 제거의 편리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보다 우수한 치료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오미크론 뿐이 아니라 향후에 또 다른 어떤 변이에도 대응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미 델타 변이에 대한 대응 능력이 확인된 레키로나 국내외 공급에 주려가면서 새로 출현한 오미크론 등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추세를 주시하고 있다. 1차 개발이 완료된 레키로나 뿐 아니라 2차 개발을 진행 중인 칵테일 흡입형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전세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이다. 해서 이런 상황을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 이제 사람들을 또 구원할 수 있을지 치료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셀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그 이제 뭐 무력화 오미크론 무력화 기사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향후에 이제 또 이제 이런 내용이 또 올라오겠죠. 임상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래서 오미크론에 대응 가능한 치료제를 확보하고 이렇게 또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통해서 다른 어떤 항체 치료제 기업보다 훨씬 더 이제 빠른 대응과 준비된 기업이라는 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해당 내용으로 이제 주가가 빠진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 정도 지금 11시 2분인데요. 사실 코로나 그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모멘텀이 좀 크게 장역해서 상승했다. 이 분 자체가 다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죠. 그렇다면 지금 부분에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기사 혹은 이제 레키로나라든지 레키로나 관련해서 어떤 악재가 나온다 해도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뭐랄까 주가 부정적인 어떤 내용 그리고 이제 매도를 하거나 물량을 털어내댄다는 어떤 논리나 명분으로 삼기에는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이제 음봉이 좀 남기고 하는 어떤 구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닥을 다진다든지 하는 하방은 어느 정도 탄탄한 경직성이 있다고 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뭐 레키로나라든지 이런 구간에 있는 상태에서 나왔다면 이제 부담이 크겠지만 레키로나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빠져있는 주가 어떤 수준과 밸류 수준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특히나 이제 또 레키로나의 어떤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거해서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어떤 실적이 일시적으로 좀 저하됐던 부분들이 사실 나중에 코로나 이제 이후에 어떤 전국에서 시밀러의 어떤 정상화가 벌어지고 또 새로운 제품들이 나와서 어느 정도 성장에 또 기여를 하기 시작한다면 본격화된다면 사실 지금의 밸류와 주가 수준은 나중에서 들여다보게 되돌아보게 된다면 아 정말 기회였구나 굉장히 낮은 지점이었구나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참 고통스럽고 어렵고 할 수 있는 그런 심리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긴 하지만 사실 나중에 보게 되면 참 저때 샀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에서 사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거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구간에서 어쩔 수 없이 팔거나 하는 게 참 옳은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슈에 의해서도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보고 이런 걸 또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도 한번 또 이제 리마인드 해보고 왜냐하면 이제 한 달 지난 또 내용이고 하다 보니까 기억 못하는 또 투자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해서 한번 제가 재점검을 한번 해드렸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계속적으로 이제 장중에라도 중요한 어떤 이슈라든지 알려야 되는 어떤 내용이 있다면 제가 또 신속하게 말씀을 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성공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